우! 네! 우! 네! 우! 네! 아! 아! 안 해보신 분들이 있을 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게임. 일단은 술래랑 도망치는 팀으로 나눠지고요. 술래는 뚱뚱하고 가슴에 털이 많이 나있는 아저씨로 스폰이 됩니다. 자클릭을 사용해서 감자를 날리면서 도망치는 사람들을 잡으면 되고요. 도망치는 사람들은 마녀로 기본적으로 스폰이 되고 사물로 변신하고 숨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전에 뭐 카스2 숨바꼭질 해보신 분들은 되게 익숙한 건데 그런 감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이스! 좋아! 좋아, 좋아잉! 뭐야? 나도 좀 잘 싸는데? 나도 좀 잘 싸는다. 형 어떻게 알았냐? 형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 주변에 있어요? 여기 주변에 있어? 형 쐈는데 죽어버렸어요. 누가 이걸로? 소니님 알려주면 어떡해요! 저 인생 이렇게 사기로 했어요. 닉네잉 냥냥 삐파뿡! 어? 시작됐네? 어? 뭐야? 헌터다! 아, 가윤님! 다 죽여버린다! 다 죽여! 다 죽여! 야, 술라 개맘만해. 아! 모르는 거야, 가윤님! 절대 죽지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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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왔어! 다 죽여! 다 죽여! 보여줘! 다 죽여! 지금 우릴 맘만하게 먹겠다! 놀린다는 거 같아. 어딨어? 야! 시작부터? 어디? 와, 소희야 너 어디 할까부터 개만말이야. 다 죽여버린다. 앙코린 닭 한 마리 씁니다. 어, 좋아요. 거기 어딨어?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얘네, 페퍼 하늘에 있음. 하나를 했다고? 흫흫! 저까지 왜 그러세요! 아, 재밌다. 아,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개꿎이, 개꿎이. 왜... 아, 진짜 저거 절대 못 잡아. 으유, 너무 맛있다. 두근란 몇가지? 그거 무섭다 그랬잖아요, 내가. 아, 진짜. 그거 엄청 무섭다니까. 아, 무서워. 그만 꾸매세요! 아! 맞아요! 아! 그거야! 아! 그거야! 아! 그거야! 아! 그거야! 아! 그만! 근처도 안 와 근처도 어! 그거야! 내가 봤어! 그거? 어디? 어! 사라졌어 그거 아님? 잘못 본거인 그거? 사라진거 같..잘못 봤어요? 우리 한명이라도 죽여보자! 나 옷 벗었어! 와 진짜 만만하다 야! 그만 벗네! 세상에 원래 도망가! 나 맞혔어! 레게노 리얼 농막해래! 농막해! 절대 농막해! 진짜 아무도 못 죽였어 아! 아! 개멍해! 레전드? 설레 레전드인데? 하나도 되잖아! 근데 맨날 손을 줬으면 좋겠어요 아! 안돼! 우리 둘이 만나면 안돼! 오빠 별진 않아? 배웠어 괜찮아! 정말? 응! 그냥 다녀 봐! 발걸이 던지는 기술 배웠어! 나만 믿어! 안 믿어! 알았어요! 안 믿는데! 여기 있나봐! 아니요! 어디? 바깥에 있어! 바깥에!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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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에? 어! 바깥에야! 나가야 되나? 나갔잖아! 이 자식! 아! 아! 나이스! 나이스! 우리가 죽였어! 나이스! 나이스! 바깥에다! 바깥에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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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안에 없다면서요! 바깥에다! 바깥에다! 어이없어! 바깥에다! 자! 설마 게임 시작됐어요! 맞춰보네요! 깜짝이야! 어! 여기 주먹있음! 여기 주먹있음! 여기 주먹있음! 이거 어딨다! 가윤님! 그 앞으로 가! 앞으로 가세요! 호! 호! 뭐야? 커플인가? 죽어! 아! 어디갔지? 아!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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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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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윤님! 저희는 만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식구! 앙코이!!! 오! 잘했어! 왕야! 가윤이 뭐 찾지? 너무 자연스러웁 honored 앙OH 언니 되게 잘했어요 Hog으로 끝을 쳐! 아니야! 아니ики! 왜 이elines? 하는거에요! 저기 있다! 저거 위에 있다! 저거같아! 이거 변신 어떻게 풀어! 어? 왼쪽도? 잡았다! 잡았다! 망했어! 이번엔 누가 할까? 아싸! 안녕! 아싸! 안녕! 안녕? 우리 같이 다닐까? 응? 그럴까? 그럴까? 어? 두 분 왜 이렇게 달달해? 뭐야? 뭐야 짜증나요! 나 안해! 나 안해! 나 안해! 손 닫고 갈까? 손 닫고 갈까? 뭐야? 나 안해! 시작! 아 진짜! 아! 가연구! 가연구 너무 좋아요! 운명하자 구경! 우리 운명인가봐! 우리 운명인가봐! 왜 문이 안열리죠? 그러니까! 문이 안열려! 구경하자! 둘이 앉아서 뭐하고 있는지! 반대쪽이면 반대쪽! 님들아! 여기여기! 아! 어? 이건가? 이거다! 이거다! 어디갔어! 어? 저걸 못죽여! 레전드 레전드다 왜 안죽지? 왜 안죽지? 아 개웃기다 너 나이스 왜 안죽지 쩝쩝쩝 여깄다 여깄다 잘났다 어디갔다 여기있어 여기있어 이거야 팝콘 어디갔지? 이거다 이거야 팝콘 여기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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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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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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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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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거 아니라고!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바꾸고들 보낸거야! 이거 아니야? 저 죽어버릴거 같아요 이거 아니에요? 아니야! 뭐야! 한도 사람이야! 한도 사람이야! 이거! 아! 어딨는데 모르겠어! 어디있어! 어디있어! 어딨어! 아! 개웃겨! 진짜! 너무 웃겨! 두 명 치면 치틀군요? 아! 죽을거같은 아! 아! 저 두분만 말했으면 좋겠다! 제발 실례한번만 더해주세요 싫어해요! 아... 쾅이 나왔습니다 상코님 먹고싶게 생겼다! 헉.. 뭐라고? 과연님! 무서워! 오 야해 맛있겠다! 여고? 아아아아아! 오! 사왔어! 사왔어! 언니! 언니, 콜디?